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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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경을 하니깐 공짜로 해주는 것 같아. 안경을 하니깐 공짜로 해주는 거지. 절대로 그건 아니야. 아니, 그것보다 그 차야. 아니, 그것보다 그 차야. 아니, 그것보다 그 차야. 그 사야. 이렇게 안경이 그냥 여기서 꼭 조여서. 이렇게 동그란 거는 별로야? 그냥 별로이면 제대로 말해줘. 봐봐, 조금 웃겨. 이거는 진짜 막 누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. 그래? 불편해? 아들이 키가 커서 엄마가 어? 괜찮아. 불편해? 근데 떠 있지? 어. 코가 안 닿아. 지금 여기 밑에가 어, 떠 있어. 어때? 그것도 떠? 아니, 이거는 그래.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. 편해? 응. 보기도 편해 보여요, 석현아. 그거 좋다. 옆에도 이게 두껍잖아. 아, 킹킹식으로 멋있어요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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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건너란 말해요